자연의 새들에게 아름다운 깃털이 있다면 현대도시의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장식이 있습니다 언어입니다 이곳에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뽐내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언어를 다루는 최고의 예술 씨로 말이죠 세상에 전하고 싶은 자기만의 메시지를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고 관객과 교감합니다 이곳은 고유의 파페입니다 이곳은 고유의 파페입니다 고유의 파페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고유의 파페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간을 주의한 그런 시장 좋은 시장인 것입니다. 전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interesting structure where you have to have a certain meter, a certain rhythm, maybe you have to rhyme different lines, so all these extra constraints make poetry into a puzzle that's really hard to solve. 하니까 poetry은 kind of intelligence indicator. I think it's like an intelligence indicator, it's almost like the best IQ test 이 시스템을 통해서 IQ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한국어 언어에서 60,000 언어에요. 사실은 800,000 언어에서 800,000 언어에서 언어에서 800,000 언어에서 언어에서 59,000 언어에서 많은 것들은 좀 더 고려하고 공평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들 제 언어의 시스템이 정말 잘 활용됩니다. 그래서 그 외국어의 언어의 언어는 brain health에 대한 발표가 되었습니다. 피콕의 퇴일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피콕의 퇴일인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도 어쩌면 소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능과 매력을 뽐내기 위해 더 풍부하게 진화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시스템의 능력은 그리고 관계자의 일정에서 연구하고 있는 일을 함께합니다. 이것은 다시 다시 한 번 더 hear해 그 대개의 При아가의 장식을 얻지한 shouted, 그 대세에서 많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피로는 극복 Seine선을 추락했습니다. 서서는 30살을 40살이었습니다. Pablo Picasso가 유명שים 유명한 웅 발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난 흥미를 없었죠. 아름답고 위대한 예술도 그 근원에는 짝을 유혹하고 선택받으려는 모든 생명체들의 근본적인 욕망이 숨겨져 있다니 저에게는 예술이 더욱 절박하고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이 예술을 하는 이유를 과연 이것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예술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예술을 하는 걸까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의 화가를 만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품의 화가를 만났습니다 어떤 작품을 만났습니다 제가 정말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 이씨와 우리의 딸아가 2 ½년에 이를 낳아나서 그리고 그녀는 방문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 캐릭터들이 방문은 방문이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을 떠오를 생각하고 싶어요 hanik cooperative 그 이유는 제가TS양은 hun적한 문orous losing 이 confrontational 이 면까지는 팬데믹 재밌음 itt구 하지만 이 멈추기 net 확신 이 소리를 남지 뭘 Tonight 그의 흐름을 만들고, 저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를린을 만들고, 눈물을 흘리는 얼굴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의 팬인데요. 행복한 얼굴들 뒤에 숨겨진 슬픔에 공감이 돼서 그의 작품을 모으게 됐죠. 저는 모든 곳곳에서 공감되고 있습니다. 아베타이징, TV, 영화, 책을 읽고, 책을 읽고, 혹은 위키페디아에서 공감되고,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그리고 또 다른 정보를 알아보고, 또 다른 정보를 알아보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들을 아름답고 창의적인 예술로 표현하는 특별한 종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 우리의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하는 순간, 뇌에서는 특별히 어떤 영역이 작동할까요? 창의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좌뇌나 우뇌, 어느 한 영역이 아니라 뇌 전체가 두루 활발하게 연결됩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영역들까지도 활발히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가의 창의성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연결하는 수많은 시도, 여기서 탄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술가의 뇌에 문제가 생겨서 그 연결이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평소에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거의 삶을 잃은 것 같은 일이었죠. 그녀는 막혀있는 뇌혈관을 꺼내어 재배치하는 큰 수술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수술 이후의 후유증이었습니다. 그녀는 못하는지 모르고, 그녀는 못하는지 모르고, 그녀는 모르고. 아무 노래가 들으면 그냥 소리가 나요. 그리고 그녀는 음악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I mean, just noise, constantly like a broken TV, a broken, a broken TV is on. 한 달 뒤, 뇌의 연결이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I could see little things were getting better, I could talk more, the music that was surrounding my life would get a little bit clearer. It's almost like the music started emerging out of this noise and I can hear sounds again and melodies and things were not as harsh anymore. I'm happy to be alive, you know, what can I do to, you know, my gift back into the world. Psyche and the ground Music has this ability to really heal you and help you. It's some way to augment your life. If someone else comes to me and says, you know, I listened to this song and it helped me in some way. I already know that me and this person, we have something in common. So how do you guys do it? Make some food! Clș misty, Shirly. Camino. Don't you understand? He's the one who can excel at the music. Doncie, Shirly starts playing an wah dots to stream your music, your沒事 and her body. 연결되는 거죠 I am connected with this individual I think I know some of this about this individual 착실한 독재자한테 설득당하는 느낌 굉장히 놀라웠던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아니다 미News the kiavo daдел 이 난 강사 릴루는 отп programs Kho가 학교 Kida 30 시 마 한국처럼 그 où I admire the art like 결의 빛 나는 다음에 또 라는 데요 나는 이 하늘이 물론 아름다웠지만 나는 이렇게 표현을 못 했을 것 같은데 이러한 한해를 보게 끌 이끌어준 그 그림이 너무 감사했고 렐라 판타지아를 들으면서 감명을 받았어요. 제가요. 렐라 판타지아, 요 베너먼 도 주스톱. I think it's really amazing when you do it and when you watch it. So inside of you it's kind of small fight of what you want to do.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뇌에 관해서라면 누구보다 전문가죠. 그가 볼 때 예술에서 창작자만큼 흥미로운 것이 바로 예술을 감상하는 뇌입니다. It's! we are so interested in, answering the question why the human beings are so artistic. It's associated with the human brain. The artist creates the work of want. But it's not complete until someone looks at it. 그래서 내용이 많은 step-by-way 과정 사업입니다. 그 standpoint awards idea. 만족들이 자신에게 쓰였잖아요. , 공 freaking out doesn't kill me. 만족들이 자신에게pekt 뭘 그린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들, 심지어 거대한 캔버스 위에 어떠한 형태도 없이 오로지 색깔만으로 가득 채워진 작품들도 있습니다 특히 현대미술 중에는 이렇게 난해한 작품들이 많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앞에 서면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몰려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더욱 더 네 알 Doris, 그다음에 이 사진이 상징을 보이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멈춰MAING 원하는 것 같네요 뇌 쓰실 수 있는 대사입니다 그 디테일 그는 이것으로 가입된 상 bush에 관찰이 있는 것이라고 볼까요? 을 보는 것 같고, 우리도 아는 그와 같은 작품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아는 하나가 다른 것입니다 사용해 여러분의 내 사이로 본격이 이슈요 그리고 이것은 남은 이것으로 enormous pleasure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쎄기만한 것입니다 예술을 감상하는 우리 뇌는 창작을 할 때만큼이나 적극적이고 창의적입니다. 좋은 작품을 알아보는 것도 뛰어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는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그림을 볼 때 도파민을 분비해서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더 뛰어난 예술을 적극적으로 찾고 발견하도록 뇌가 상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술가는 창작의 기쁨을, 감상자는 감상의 즐거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인간의 예술은 순간의 기쁨을 넘어 더 큰 감동과 울림을 주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